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악방송이 거둔 알찬 결실을 돌아보는 2015 국악방송 10대 뉴스 네 오늘은 판소리 공연의 새 지평을 열어준 국악방송 열창판소리와 감동판소리를 돌아볼까요 네네 올해 국악방송이 개국 14주년에 맞춰 선보인 열창판소리 우리 시대 최고의 남성 소리꾼 10분이 명창 무대를 선보여서 아주 큰 갈채를 받았죠 네 그랬었죠 송순섭, 조통달, 김일구 명창 등 이 시대 판소리계를 이끌고 있는 대명창과 중견 명창들이 한자리에서 보여준 봄날의 열창판소리 네네 그리고 지난 12월 8일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열유명창 10분의 무대가 감동판소리 열유명창 10인 10색으로 열려서 박송희, 성창순, 최승희, 남해성, 신령희 명창 등 10분의 열유명창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네네 오직 우리 국악방송이기에 가능했던 열창판소리와 감동판소리 무대는 서울과 광주, 부산까지 이어져서 극찬을 받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계국방송 4주년에 맞춰서 감동판소리 열유명창 10인 10색 무대를 부산에서도 열었던 2015년 국악방송의 새로운 판소리 대공연 무대 네 신년 새해에도 우리 국악방송은 열정과 감동 그리고 신바람을 선사할 새로운 무대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웃고 박수치는 행진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 열정과 감동으로 달려온 국악방송이었는데요 예청자 여러분 새해에도 꾸준히 성원하며 더불어 동참해 주시겠죠 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적벽과 가운데서 삼고초료 찾아가는 대목을 김일구명창의 소리와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광대랑 초라니랑 대박의 초라니 아 세월 참 빠르네 아 벌써 연말이잖아 세월이 빨라 억울하다 세월이 빨라 아쉽다 무상하다 아 그럼 빠르지 시속 60킬로미터로 넘게 달리는 세월인데 아니 초라니 자넨 거의 몇 킬로미터인가 내 세월 속도는 30킬로미터쎄 어? 자네는 아직도 30대더란 말인가 어디 어디 얼굴 좀 보세요 자자자 민낯을 보니까 어때 에이 그 아무리 빼줘도 45킬로미터 넘은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39킬로미터 소린가 세월 빠르다 빠르다 하는 거 자세히 보게 자세히 볼수록 빨라진다니까 아니 근데 자네는 무슨 재주로 그리 여유만만하게 사는가 그 세월한테 뭐 먹인 거 있는가 아문 세월한테 한 방 먹였지 어떻게 궁금한가 그러면은 밥 사 밥이고 술이고 떡이고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응? 그 세월 더디가게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게나 아니 어떻게 사라는데 그렇게 큰 소린가 자 내 시간 장부책을 보게나 어라? 아니 초라니는 그 시간 장부책도 갖고 있구만 응? 그 대단하네 남을 위해 쓴 시간하고 날 위해 쓴 시간 계산이 되는가 응? 나를 위해 쓴 시간이라니 아니 밥 먹고 잠자는 거 말고 뭐 있는데 에헤이 세월을 온통 남을 위해 썼구나 싶을 때 더 빨라져 날 위해 쓴 시간 나를 위해 운동한 거 날 즐겁게 한 거 날 보람있게 한 거 날 유쾌하게 한 거에 얼마나 썼냐고 그러니까 자네는 올해 자기를 위해 시간을 썼다? 응 아니 그 어떤 헬스크럽인데? 아이 헬스크럽 같은 데 가야만 날 위해 운동한 건가 나는 그런데 안 가고도 운동 잘했네 아니 여보게 그런 델 가야 운동 좀 했구나 하는 건데 아니 대체 어떻게 운동했길래? 응 날 위한 운동 어렵지 않아 응? 자자자 봐봐 응응 일어서서 손바닥 모아서 오금을 요렇게 죽이고 응? 배꼽 밑에다가 손을 요렇게 두고 둥글게 벌려가지고 위로 손뼉 치고 응? 내려와서 손뼉 치고 응? 오금 죽이고 아래로 손뼉 오금 펴고 위로 손뼉 응? 어허 이게 운동이라고? 아 글쎄 날 위한 거 멀리 있는 게 아니래도 응? 숨도 좀 크게 쉬어보고 자자 다시 날 위해 손뼉 치고 오금 죽이고 손뼉 치고 오금 펴고 응? 자자 어떤가? 날 위한 세월 찾기 말일세 아이 별스러운 비결인 줄 알았더니 응 그래 그래 손뼉 치면서 가는 세월 붙들어 보세요 응? 자 오금 죽이고 아래로 손뼉 오금 펴고 위로 짝 세워라 세워라 짝 짝 짝 네 단가 사철가 띄워드렸는데요 조상현의 소리와 박춘명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내일 모레 그렇죠 이틀 남았잖아요 네 참 세월 빠르네요 빨라요 진짜 나이가 들수록에 세월은 빠르다고들 하잖아요 네 글쎄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들로 꽉 찬 세월인데 나이가 들면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짧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네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또 남을 위해 일한 시간이 많을 때도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네 흘러간 시간들이 그냥 꽉 차고 새로운 경험과 또 꿈에 부풀어 있어야 세월 빠르다 무상하다 소리가 덜 나온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즐거움을 인지하는 그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짧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든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새해는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좀 쓰시고 새 경험도 해보시면서 2016년을 꽉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띄웁니다 안비치의 소리로 화청 함께 해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송년씨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랜 유비의 생활에서 풀려나 노년에 남긴 송년씨로 보이는데요 보은산방에서 거처할 때에 남긴 작품이군요 네 정약용은 노년에도 자신이 저술한 책들을 편찬하는 일과 또 새로운 연구 소적을 내는 데 진력을 했는데요 이 송년씨를 남길 무렵은 보은산방으로 아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송년의 밤 몇 구절 음미해 볼까요 슬플 것도 기쁠 것도 없는 연말 세상 욕심 낼 것도 없는 송년의 허허탕탕 편안한 마음으로 세속의 유혹도 뿌리쳐왔더니 아들이랑 제아의 밤을 같이 하는 날 이만한 것도 보길 터이니 흙먼지 뒤집어쓴 꼴로 살게 무엇일까 네 다산이 노년의 그 보은산방에서 지낼 때 그 아들 학가가 찾아와서 송년을 함께하는 모습이죠 우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다 유혹에 휩쓸일 일도 없다는 담담함이 보이죠 보은산방 스님네들 8, 9명 네 화엄경 능엄경 알 바 없고 괴이한 주문인지 경익는 소리인지 음식 차리고 지인이며 북을 울려대는데 아들이랑 고개를 움츠리고 방에 들어 앉았구나 네 그 시절 연말 그 보은산방에선 스님들이 모여서 새해 맞이 추건도 올리며 그 지인이며 북소리를 냈던가 봅니다 그 와중에 그 한쪽 구석 방 안에 들어앉은 다산과 그 아들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산방에 아비와 아들 서로 말도 없고 깜빡이는 등불도 병들어 자울거리는 모양 같다 찬 바람에 초라한 얼굴들 부끄러운 생각이라 적적한 송년날 화로불도 밝히고 술이라도 한 잔 있을 법한데 준수한 자식이 친구만 못하더라 네네 노년에도 고생고생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 아들이라고 하나 찾아와 송년을 같이 보내는데요 화로불은 꺼지지 방 안에 술 한 잔도 없지 이러니 그 준수한 자식도 못난 친구만 못하더라는 소리가 나왔겠죠 아들아 너의 아내와 여동생들도 어머니 모시고서 이 밤에 올망졸망 등불 아래 모여 이 남쪽 하늘 생각하겠지 오랜 고생 속에 요행을 바랄 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늘 위치도 수레바퀴처럼 돈다지만 늙은 몸 어두운 눈 손 하나 쓰기도 버겁단다 네네 아들과 술 한 잔도 없이 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정약용 어두워진 시력에 손 쓰는 것도 힘든 지경인데 그래도 다가오는 신년 새해 앞에 그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강변에 어부로 살면 그만일 텐데 남은 힘을 다 쏟은 책뿐이라 백년 후에나 알아줄 사람 있을지 한양에서 부르는 소리 없고 쉬든 버들에 삭풍만 몰아친다 수명도 짧은 집안에 똑부러지게 가르친 것도 없으니 나야 숨어서 텃밭 갖고도 족한 팔자 그래도 오랑캐는 조심하고 친구는 잘 가려 사귀거라 아비가 저술한 책이라도 잘 처리하면 큰 허물이야 있겠느냐 네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노년에 맞이한 송년 그 제아의 밤에 술 한 잔도 없이 아들이랑 지내며 그간 저술한 책이라도 잘 건사하면 큰 허물이야 있겠느냐 위안함에 보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 제아의 밤에 다산 선생이 아쉬워했던 한 잔의 술과 친구 한두 사람을 그려봅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다산의 송년시 고사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성의 노래로 사설시조 1년 361은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삑삑 자 체험열차 잠시 창문을 열어보시겠어요 달콤한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가만 이건 빵 맛지 빵 냄새지 네네 지금 체험열차 달리는 구간은 빵 굽는 마을 빵촌 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빵 맛을 보고 싶은 승객 여러분께서는 다음 빵촌역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빵이라면 또 나지 아이고 내릴 거 없어 어이 김실장 풀어라 이 기차 승객 모두에게 풀어드려봐 아니 아니요 빵 산타도 아니고 기차에 빵을 풀다니요 우리도요 전환 호두과자 달걀이 있어요 달걀 이거 하는데요 그 연말인데 고생들 많구만 내가 거 대빵 있잖아 거기 사장이야 어이 입이서 깔아라 대빵 자자 선물입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제가 대빵제가 회장입니다 아 승객 여러분 지금 빵하면 대빵 대빵제가 회장님께서 빵 선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 저기요 대빵회장님 이왕이면은 조금 더 좋은 일 하시면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지금 그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빵을 팍팍 풀어준다는데 왜 그 뭘 더 좋은 일 하라고 그러나 아 이봐 김실장 그 상자 풀어라 이 체험열차 대빵으로 아예 접수해버리자 아 저 김실장님 이 비서님 잠깐만요 제가 안내해드릴 일이 있거든요 아 회장님과 승객 여러분이 선택하게 해주시겠어요? 선택? 아 우리 대빵 중에 이거 맛있는 빵으로 골라먹게 하자 아 좋지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자 안내 들어갑니다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다음 역에서 내리면 60년 묵은 사랑이 담긴 딴 빵을 맛볼 수 있거든요 네 뭐야 60년 묵은 빵? 아 이거 봐 우리 대빵은 방금 나온 거야 어디서 60년 묵은 빵을 내밀어 자 다음 역은 골목 빵집 역 오늘 폐업을 하는 골목 빵집에 남은 빵들 그냥 드리는 날입니다 60년간 골목을 지켜온 동그라미 빵 네 그 마지막 빵 맛을 보실 분들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세요 아니 뭐 폐업하는 골목 빵집? 이거 뭐야 뭐야 이 승객들 내리는 거야? 아니 대빵을 준다니까 어디로 가? 내가 아니 대빵 회장이 빵을 준다는데 네 상하골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놀보 심술 대목부터 흥보 쫓겨나는 대목까지를 한농선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랜 세월 골목 빵집을 지켜오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폐업을 해야 하는 동네 빵집을 봤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 집만의 그 맛깔스러운 고소움 그리고 입에 살살 녹는 맛이 있는데요 결국 대형 빵집에 밀려서 문을 닫아야 하는 오늘과 내일이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50년 60년을 지켜온 골목을 글쎄요 앞으로 누가 또 그렇게 지킬 건지 다시 보게 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그 빵집 덕에 자식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라고 감사드린다고 하시네요 네네 자 상한골상사비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돈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에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되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최근 왕비의 잔치 두 번째 시즌을 내년 3월 18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전용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무대를 가진 왕비의 잔치는 올 한 해 동안 외국인 관람객 2,500여 명을 포함해 총 19,3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두 번째 시즌 공연에서는 내부 평가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한 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군자마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해설이 있는 민요콘서트 아리랑톡톡이 내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가 출연해 전국의 아리랑을 엮은 무대와 창작 판소리, 사물놀이, 판꽃 등을 선보입니다 공연 중간에는 전통 민요의 이해와 전통 장단과 현대리듬, 창작 판소리의 이해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을 주제로 해설도 들을 수 있어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전화 070-8917-3120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2016 서울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옥 관련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옥 포스터 공모전과 한옥 설계 공모전 그리고 전통 가구 디자인 공모전이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옥과 현대건축이 어우러지는 방향성과 공공건축물로서 한옥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모 자격은 한옥에 관심 있는 국내외 모든 일반인과 대학생이며 심사를 통해 서울시장상과 한옥박람회 조직위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응모 요강은 2016 서울 한옥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온 서양 물건을 통해 당대의 세계와 과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의 신간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이 도서출판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됐습니다 책에서는 안경과 망원경, 유리거울, 자명종, 양금 다섯 가지 서양 물건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각 물건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왔는지 조선사회에 어떻게 확산됐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그 물건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과학적, 기술적 이해까지 짚어냅니다 물건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풍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리즈 공연은 대항로 예술극장 소극장,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등 총 7개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예술가 20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에 선발된 인재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극,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35세 이하의 신진 예술가들로 총 8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에 찾아가는 사진전 왕릉공감, 세계유산 조선왕릉이 내년 1월 22일까지 정부 대전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시대 왕의 탄생, 왕의 장례 국장, 왕의 장례 발인 반차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구성됩니다 왕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고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사진전은 지난 10월 구리시에서 시작해 11월 서울을 거쳐 이번 정부대전청사까지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류국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도군과 해남군을 가로지르는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가 세워진다고 하죠 네 명랑대첩 현장인 울돌목에 새로운 명품 관광시대를 열어갈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앞으로 300억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니까 와 이거 기대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한 명량대첩 현장이기도 한 울돌목은 호국의 현장이고요 또 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명량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장소가 된 울돌목에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진도 해남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관광시대를 만들자고 나선 건데요 네 울돌목 케이블카는 진도군 군내면 녹진 관광지 쪽 진도 타워하고 해남군 문내면 우수형 관광지 사이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약 1000m 구간을 오가게 될 거고 그리고 8인승 곤돌아 26대가 설치될 거고요 네 진도 타워와 녹진 관광지 사이 330m 구간에는 4인승 리프트 20대가 설치돼서 함께 운행될 건데요 승강장은 진도군 군내면 녹진 타워와 해남군 문내면 우수형 관광지에 각각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네 세계해전사에 길이 남아있는 명랑대첩 현장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진도군의 대표역인 관광 명소로 우뚝 서겠죠 그렇죠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가 세워지면 연간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 텐데요 그 서용돌이 치면서 세찬 물살 소리가 들린 물결 위를 스쳐가는 체험 올해 기억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현재 진도군은 진도대교 아래 광장에다 관광객을 위한 공연장과 먹거리 특산품 장터 벼룩시장 등 울돌목 주말 장터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부터 마련하고 있고요 네 진도대교와 울돌목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진도타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시대를 열게 되면 진도 관광의 신천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울돌목은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에 있는데요 조류가 빠를 땐 시속 24km를 기록할 정도라서 세계 최대 조류 발전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시대를 열고 있는 진도군의 소식 오늘의 고향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아리수의 소리로 진도 방아타령 전해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호사스런 옥사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은구가 지방에서 사고를 치고 옥사리하는 장면을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한량 은구가 한 고울로 내려가 옥방이며 감옥 사정을 살피게 되는데 단단히 가혹을 하고 이를 벌릴 작정을 했으니 아이고 형님 좋게 한량 소리나 듣고 사시오 날 불러내서 무슨 짓을 하려고 이르시오 아야야야 쇠뚝아 관동 영남 호남 중원에서 한 건씩만 하고 올라갈 것이니까 니가 나를 도와줘야겠다 참 네 지난번에는 속팔사 은괴짝을 훔치려다가 죽을 고생을 하더니만은 아니 이제는 지역에서 사고를 치겠다는 것이오 아야야야 나는 모르겠소 너도 잘 알지 않냐 난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옥사리를 자주 했으니까 과거도 못 보는 거 그러니까는 옥주경이나 부르면서 귀신을 쫓든가 회신곡을 부르면서 개과천선을 하든가 나를 왜 또 불러대는 거요 어허 너 너 내가 앞전에 그 대고래 들어간 거 잊지 않았겠지 전행 나라님이 그냥 무슨 상을 내릴까 했더니만은 아 곤장을 죽게 때려서 보냈잖수 오냐 그래 곤장 갖고 나왔지 그때 약속을 했어 주상 전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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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뭐 뭐요 주상 전화라 아니 약속이라니 아이고 괜한 헛소리야 아이고 내가 또 곤장 맞을 짓을 하는구나 자자자 그러니 지금도 내 말을 잘 듣고 이 차 저 차 요 차 저 차 하고 보면 이 참 저 참 요 참에 너랑 나랑 이렇게 된단 소리야 잘 알겠냐 아휴 아니 아니 은구 형님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할 짝정이오 응? 은구 형님 잘못되면 죽는다니까는 아휴 이 일을 어쩌라고 은구성 아휴 뭐시야 어디서 훌로온 놈이 감히 그런 짓을 했더란 말이냐 그래 옥방에 넣었단 말이지 아휴 아니 아 글쎄 그 놈이 호패도 없이 패앙 보도한 짓을 해가지고 초시 댁 마님이 놀라서 쓰러졌다 합니까요? 아휴 그건 그 외관 남자가 자기 남편에게 행패부리니 놀랍겠지 그래 김초시 그 사람은 아이고 예 그 놈한테 맞았다지 뭡니까요? 김초시는 얻어맞고 말리던 부인은 쓰러지고 없이요 근데요 그 놈이 쓰러진 부인을 부둥껴 안았다지 뭡니까요? 저 저 저런 저런 패약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아니 김초시를 때린 죄에다가 부인 겁탈죄까지 버텼구나 아이고 아이고 사또 겁탈한 게 아니라 기존에 쓰러지는 걸 부둥껴 안았다 이놈아 이 안았다면서 남의 부인은 그냥 옴수가 안았다니 아 그게 겁탈이지 이놈아 김초시가 그 놈을 몇 번 후려찼는데 부인도 맞았답니다 골반 쪽에 금이 갔다 소린데 그러면은 그거는 과실 발차기겠군요 아 이런 이런 김초시 부인 골반에 금이 갔다니 그 발길질하게 만든 그 놈한테 골반 타격제까지 물어야겠구나 그 죄목이 몇 개냐? 아이고 저 사또 대전 통편에 골반 타격제라는 죄명은 없습니다요 어허 이놈 통하야 네 어허 내가 누구냐? 사또지 오또겠습니까? 뭐야 오또? 이런 이런 거기서 오또가 왜 나와 이 가사이야 이하니 아니 내가 골반 타격제라고 하면 아이고 예 지당합니다 사또나리 하면 되지 아이고 네 네 네 저 그러면은 골반 타격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요 그래 헌뎁쇼 그 놈이 발길질을 하자 주변에 김초시 몸쪽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어떤 놈 발인지 모르게 그냥 막 밟았답니다요 그래? 네 어디 갈비뼈 괜찮고 무릎은 이상 없지? 네 네 아 그럼 됐어 그 미운 놈 패약스러운 놈 증거를 한 발길질이라 무죄야 무죄 헌데 말입쇼 그 놈이 몸쪽 둘에 머리채를 붙들었는뎁쇼 머리카락이 두 주먹은 빠졌을 거라고 합니다요 아니 뭐요? 김초시 몸쪽 머리카락을 그냥 두 주먹씩이나 허허 이거 추가해라 신체발부 훼손죄다 이건 명백하다 또 신체발부 훼손죄가 저 저 어떤 항목에 있는지 제가 동아야 동아 네 네 동아 내가 누구라고 했드냐 대전통편 법전 20점 뭐냐 그래 그래 그러면 지금 옥방에서 조주금돼 있으렸따 아이고 그게 이상합니다요 그놈이 옥방에서 잔치판을 벌리고 있습쇼 뭐라 옥방에서 잔치?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한양인지 어딘지 친구들이 그냥 줄줄이 말타고 찾아와가지고 고기전골에 술에 음식들을 막 티미는뎁쇼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뭐 야 이놈들아 옥방은 니노의 손모는 데 아니냐 너 이놈 또 먹었냐 아이고 먹기는 입쇼 아이고 살이 그냥 벌벌벌벌 떨린답쇼 저기 사또 그놈이 큰 거물이 아니고서야 아니 어떻게 말타고 오는 자들이 줄줄이 음식이고 옷이고 돈까지 그냥 막 티밀겠습니까요 사또 전에 이걸 올리라고 했습니다요 자 자 이거요 이거요 뭐라 나한테 어디 아니 이건 그 은떡이 아니냐 사또 나리 그냥 은떡이가 아니라 청나라도장에 팍 찍힌 청국 은떡이입니다 어허 이거 이거 일났구나 네? 이거 뭔가 잘못 건 것 같다 어 통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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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그러면 저 아까 그 골반 타격제 신체발몸 훼손제는 저 어떻게 어금쇼 어허 이거 안되겠다 통하에 앞장서거라 내가 만나야겠다 어허 이거 말려네 이게 뭐냐 네 박종선유 아쟁산조를 이태백의 아쟁과 김정수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류국장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호사스런 옥사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자 한량 은구가 일부러 사골치고 옥방에 들어갔죠 네네 그 지역을 관장하던 사또가 처음에는 김초시 편을 들어서 가진 재를 다 만들어 씌우더니 한양쪽 사람들이 줄지 온다는 소리에 그냥 기가 꺾인 모습이잖아요 네네 은구가 옥방의 비리를 드러내고자 사골치고 옥방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걸 모르는 사또는 또 덜컥 은구 편을 들려고 나선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내일 은구와 사또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네 오늘은 화로불 곁으로 모여볼까 합니다 네 이제는 시골집에서도요 이 화로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전에는 화로불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한겨울에 화로불로 모진 삭풍도 견디고 또 방안에 고두름이 내리게 생긴 날도 화로불 하나로 의지해서 긴긴 겨울밤 온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렇죠 화로불에다 술주전자를 올려놓고 버선을 매만지는 부인 그 곁에서 친구라도 찾아왔으면 싶은 남편은 짐짓 헛기침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요 네 네 그게 바로 오래전 겨울날 우리 안방 모습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일러 덕에 방이고 부엌이고 따뜻하고요 네 또 화로불 주변에 모여앉았던 가족들은 이제는 텔레비전 앞에 모여앉은 모습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동네 사람들은요 난방이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집안에서 왜 훌훌 벗고 반섬의 차림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섭인데 그 집은 방이고 거실이고 그 곳곳에 화로불을 그냥 피웠나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겨울밤 화로에 지글지글 끓는 뚝배기에 또 구수한 김치찌개나 된장이며 두부 냄새 네 그거 훌훌 불어먹고서 탁배기 한 잔이면 겨울밤은 따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 한 수 남아 전하잖아요 네 네 친구야 화로불에 뚝배기 끓고 술도 따끈하다네 눈이라도 내리면 더욱 좋지 어서 한잔하게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겨울날 화로불이 어머니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또 설렁설렁 왔다가 그냥 훌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뭐 하러 왔는지도 모르게 있는 등 마는 등 자리를 뜨는 사람들 네 네 특히 연말연시 때 들려야 할 때가 많은 분들 하루에 세 군데 넘게 돌아다녀야 할 분도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죠 네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비슷한 말입니다 네 자 왔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냥 훌쩍 자리를 뜨는 사람 등 뒤에다가 했던 말이 있죠 저 사람은 화로가에다 엿 붙이고 왔나 맞습니다 네 뭐가 바쁘다고 훌쩍 가냐 화로가에다가 엿이라도 붙여놓고 와서 그렇게 자리를 뜨는 거냐 그러잖아요 네 네 화로가에 남은 따뜻한 기운 그 딱딱한 엿을 슬쩍 붙였다가 녹아서 풀린다 싶을 때 떼어먹기도 했더란 거죠 그렇죠 맛있었어요 네 잡숴보셨군요 네 자 겨울날 집안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화로불 물론 뭐 때때로 부주의에서 불을 내는 일도 있지만은요 네 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나눈 화로불 얘기들 네 전에 어르신들은 화로불 주변 얘기들을 노변 정담이라고 했었죠 네 자 이제 화로불 사라진 자리에 텔레비전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글쓰럽시다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화로불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박인규의 노래로 남창지름시조 삭풍은 띄워드립니다 네 남창지름시조 삭풍은 박인규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띄울게요 김연기가 노래합니다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아 여기 쪽가 보더라고 긍게 이 양반들이 누군지 알 것이구먼 오메 이분들은 올해 상을 받은 국악인들인디 복창의 삼촌이 뭔 바람이 불어서 영광의 얼굴들을 보고 있다요 어메 뭔 소리요 니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국악이잖이요 그라믄 니랑 나랑 똑같이 박수를 쳐야 하는 일 아니냐 그거지 웃었다 오늘 날도 그냥 쌀쌀한 뒤 박수를 자주 치면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지겄네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아요 아무 제 1회 한성준 예술상을 받은 김매자 명무자녀 그라믄 어째서 한성준 예술상을 받은지도 아요 와마 나를 그라고 봐버리는겨 그란게 춤에다가 우리 사회 현실을 담아갖고 파격적으로도 도전정신을 실어갖고 말이요 한국춘구 예술미약을 높여준 김매자 선상님 아니냐고 어메 복창의 삼촌이 그런 말을 다 해본께 양판 다른 사람으로 보여 보여 그시기 말이요 올해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국악유공자가 어떤 명의 명창인지 억순히 네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구만 그랴 아따 가만히 있어보셔 즐거시기 2015년에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큰 국악인 허문은 화관문화훈장 받은 김해란 명창 얼씨구 얼씨구 야야 억순아 말 나온 김에 서울 대간놀이 한번 열어었겄다 아니 그라고 또 보관문화훈장의 이재숙 선상 그리고 옥관문화훈장의 정수님 명창 얼씨구 그 정수님 명창은 말이요 경주에서 판소리 보급에 애써오셨는디 아따 참말로 축하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요 에에에에 잠깐만 잠깐만 그시기 말이요 여기 이분은 첫번째 서울 아리랑상을 받으셨는디 누군지 아유 어짜요 아 첫번째 서울 아리랑상을 받은 분이요 워매 어디 이 악마는 본적이 없는디 네 호모비 헐버트 박사 워매 사진으로 본게 생년 부지란 말이요 아따 참내 안경 쓰고 천천히 들여다보시오 아 우리 아리랑을 악보에 옮겨갖고 세계에다가 알린 헐버트 박사님이라고 아나요 아니 긍게 우리 아리랑을 악보로 그려서 세계에다 알려주셨다고? 응 아니 내가 그런 귀한 박사님을 봤으면 싶은디 아이고 시방 어디 계신겨? 어디냐고라 아이고 참 129년 전에 한국을 찾아왔단께 해방전에 돌아가시고 어메어메 원시상에 그렇게 돼야 번진겨 아니 억수나 그라도 우리 아리랑을 세상에 알린 공은 잊어서는 안 되제 가만 그려서 제1회 서울 아리랑상을 받으신 거 아니겄소 아이고 아이고 박수치고 축하해드릴 명인 명창이 또 계시네 제22회 방일령 국악상의 김영재 명인 삼성행복대상 여성창조상의 안숙선명창 오메오메 라고 제5회 박환봉 국악상의 노동원 교수님 아이고 축하드려요 예예 아이고 지수 축하드려요 네 수군가 가운데서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는 대목을 오과문화훈장 받으신 정수님 명창의 소리 그리고 박근영 명인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정수님 명창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국악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 그럼요 네 특히 2015년 올 한 해를 빛낸 명인 명창 명무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 정말 힘껏 또 그냥 정성껏 국악 예술을 선양에 떨치신 모든 국악 예술인 여러분께도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신년 새해에도 우리 국악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더욱 빛나는 국악 세상 열어나가길 빌겠습니다 네 내년이 붉은 원숭이 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봐야 붉은 색은 그 기란색으로 알고 있고 열정적이고 그렇지 열정적이고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아주 그냥 떠오르는 태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악 방송이 네 특히 이제 국악인들이 떠오르는 태양들 신성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방금 우리가 별주부 전을 수근가를 들어봤잖아요 네 네 수근가 네 네 이 별주부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그런 국악 방송 우리 상황볼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씨구입니다 자 상황볼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 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